안녕하세요. 라스트셀터 방송하는 DJBTV입니다. 현재 124화 한국인 VS 외국인단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재미있게 보시고, 재미있으시기 위한 말씀하세요. 유튜브의 라스트셀터 비트 검색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용사사 수사 수조업 경기 분석 영상입니다. 지존들의 영웅과 스킬 고수점 시작하겠습니다. We'll get start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 분 모두 용사는 7티어, 사수는 8티어입니다. 로드 유학사는 8티어입니다. 연구상품은 잭링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로드 유학사는 5토olas 알아있고, cuanto 소통에 아이 포기까지 생활ason favor staggering. 중icans 한가б naval 중이예이 номер 2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리님은 해물자. 스킬이 약간 부족합니다. 제리님은 해물자. 스킬이 약간 부족합니다. 세부전기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위쪽이 제리님입니다. 제리님은 해물자. 스킬이 약간 부족합니다. 스킬이 약간 부족합니다. 스킬이 countiesui 역광. 용군에 위험한 아주 좋은 스킬입니다. 자아. 그 자아. 그 자아. 그 자아. 그 자아. 수기계의 목대비도 좋은 스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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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